성유진 8번 아이언 성유진은 핀 뒤쪽으로 갔네요 그래도 또 충분히 노력을 만한 위치네요 오 성유진 또 하나 들어갔어요 와 두 타 차이로 또 이렇게 되면은 단독선도 자리를 더 굳건하게 지키네요 7번 홀과 9번 홀에서 쉽지 않은 거리에 버디를 두 개를 성공시키면서 11원 더 파 오늘 시작부터 약간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정말 7번으로의 버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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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